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열두 번째는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인데요.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는 개념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일단 포인트는 우리 교재 63페이지를 보시면요. 조세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결과는 같다. 잘 모르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은 2번 조세의 부담의 크기는 뭐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조세의 전가와 귀착 이 개념을 먼저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뭘 알려드릴 거냐면 제가 지금 이 1번 2번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를 뜻하는지 제가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세부적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만약에 국가에서 비만세를 걷는다고 쳐봐요. 그래서 비만세가 뭐냐. 너무 뚱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단 거 있죠.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를 먹을 때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를 국가에서 그런 세금을 부과했다고 쳐볼 때 이 비만세를요. 그러면 이 캔디를 만드는 생산자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이 생산자는 시장에서 얼마를 주고 팔았냐면 자 100원을 주고 이 캔디 한 봉지를 팔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비만세를 누구에게 국가에서 부과를 하냐면 부과를 이 캔디를 만드는 생산자에게 부담했어요. 너희들 왜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단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뚱뚱하게 해. 이해라. 세금이나 먹어라. 라고 하면서 몇 퍼센트를 부과했냐면 30%를 부과했으니까 개당 30원의 세금을 부과를 했대요. 누구에게 부과했어요? 생산자에게 부과했어요. 그러면 이 캔디 생산자는 세금을 받으면 그냥 예전에 시장 가격이 100원인 걸 그대로 100원에 파는 게 아니라 가격을 올리겠죠. 왜냐하면 이 세금이 30원이니까 이것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가격을 올리는데 130원을 올려버리면 가격이 너무 올리니까 사람들이 안 살까 봐 얼마를 주냐면 시장 가격을 얼마나 올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10원으로 올렸다고 할게요. 그럼 110원으로 올렸으면 이때 보세요. 여기 110원에서 30원은 뭡니까? 이거는 세금이죠. 그죠? 이 세금을 빼고 나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예요? 80원이잖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돈 80원하고 예전에 봤던 시장 금액을 서로 빼면 얼마가 남습니까? 20원의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20원은 30원의 세금 중에서 20원은 공급자가 부담을 했지만 나머지 10원은 누구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죠? 소비자에게 떠넘겼죠. 10원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세를 떠넘긴다를 어려운 말로 전가시킨다 그럽니다. 그게 조세를 전가시키면 10원이 누구에게 귀착이 되냐면 소비자에게 귀착이 됐죠. 그래서 조세의 전가와 귀착.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조세를 누구한테 떠넘긴다는 뜻이에요. 얼마를 떠넘겼어요? 그죠? 이 30원 중에서 10원을 떠넘기게 된 거예요. 이 생산자가. 일단은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오케이. 됐고. 그랬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면 이 조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어느 일정 부분만큼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죠? 그럼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을 했다고 할게요. 소비자에게 부담해도 소비자가 캔디 생산자에게 어느 정도 전가를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보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만약에 가격이 100원일 때 그죠? 이거를 30원을 30원을 생산자에게 부담했어요. 생산자에게 부담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에서 누가 부과했어? 부담이 아니라 부과죠. 부과. 생산자에게 부과했으면 30원 중에서 그죠? 적어도 30원 중에서 20원은 생산자가 그리고 한 10원 정도는 소비자가 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있죠?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보다는 적어도 생산자가 더 많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그럼 이번엔 반대로 30원 중에서 이거를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과를 했으니 생산자에게 어느 정도 전가가 되기는 될 텐데 그래도 소비자가 더 많이 내는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생각하는데요.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이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 부과하느냐는 조세의 정가 귀착에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럴 수도 있어요. 30원. 자 생산자에게 30원을 부담했는데 전액을 생산자는 하나도 안 내고 전액을 소비자가 낼 수도 있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누구에게 부담을 했는데 국가에서는. 국가에서는 생산자에게 30원을 부과했는데 이 30원 전체를 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다 낼 수도 있어요. 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조세를 부과할 때 그 내는 양 있죠? 서로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그 크기는 뭐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부과하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왜 이렇게 누구는 10원 내고 전가의 크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뭐예요? 탄력성. 탄력성의 크기가 그것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부담하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칠판이 좀 지적을 한데 지금 캔디세가 100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조세를 비만세죠. 비만세. 30원을 부과했대요. 누구에게 부과했냐면 생산자에게 부과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있는데 만약에 생산자의 공급 탄력성이 2인데요. 소비자의 수요 탄력성이 1이잖아요. 그러면 탄력성이 큰 쪽하고 작은 쪽하고 작은 쪽에게 더 전가가 많이 이루어져서 부과는 비록 생산자에게 했지만 이 30원은 어떻게 전가가 되냐면 실제로 생산자가 10원을 내고 소비자가 더 많이 냅니다. 그리고 봐봐요. 이번에는 이 30원을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부과했다고 쳐봐요. 그래도 똑같이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과 수요의 탄력성이 이렇게 2대 1이기 때문에 똑같이 10원, 20원 이렇게 결과가 똑같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이 나는 거지 누구에게 부과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이게 오늘 배우는 수업의 핵심이에요. 핵심 주제 12번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에 따라서 그럼 무조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를 누가 부담하느냐 그게 이제 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까지 나눠 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탄력성이 큰 쪽이 왜 세금을 덜 내고 탄력성이 작은 쪽이 왜 세금을 더 내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 시장 있죠?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여기 임대인이 세를 받고 있어요. 세를 받고 있어.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임대인이 공급자죠? 공급자예요. 공급자인데 여기서 얼마 받고 있냐면 한 달에 천만 원씩 받고 있어. 천만 원. 이 동네 근처에는 다 한 100만 원 뭐 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여기만 아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천만 원을 내면서 여기서 장사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 세입자가 너무나 고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세입자가 천만 원을 내고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만 원 내라고 했대요. 100만 원 내라고 했대요. 이때 이 지금 공급자가 있고 여기 임차인은 수요자인데 이 수요자는 사실 여기 말고도 이거보다 더 싼 거 되게 더 싼 부동산이 얼마든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대체제가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 수요자는 대체제가 많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크죠. 그랬을 때 이 눈치 보는 임대인이 100만 원의 세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 임차인에게 야 지금 이거 100만 원 세금이 나왔는데 또 임대차 그 저기 뭐야 차임을 좀 올려받아야겠다. 100, 1000만 50만 원 주면 이렇게 앞으로 임대료를 1050만 원 내라고 하면 다음 계약기간에 방 빼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죠. 임대인이 비탄력적이잖아요. 얘만한 얘만한 세입자를 찾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 수요 굉장히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수요의 대체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 비탄력적인 쪽에서 어떻게 세금을 거의 내겠죠. 그렇죠. 한 10만 원도 정감 없이 이 경우에 그냥 다 내야지. 천만 원 받으면. 그렇죠. 이런 경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여기 지금 임차인이 20만 원 내고 살아요. 20만 원. 근데 주변에 모든 방 시세는 다 얼마냐면 100만 원이래요. 100만 원. 100만 원. 자 근데 100만 원인데 이때 임대인에게 임대인에게 세금이 얼마가 이 20만 원에 세금이 5만 원 부과됐어요. 5만 원 부과됐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임대인은 솔직히 얘 말고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와서 이거 20만 원에 쓰실래요? 아니면 30만 원에 쓰실래요? 주변에다 100만 원이니까 다른 수요자를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의 탄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수요자는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주변에서 100만 원 먹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살 데가 없어. 그런데 이 임대인이 세금이 나왔으니 5만 원을 자기가 내겠어요? 아니면 이 차임으로 올리겠어요? 그렇죠? 월세를 올리겠죠. 25만 원으로 그냥 세금을 다 전가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즉 탄력성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의 탄력성을 수요자의 힘으로 보시면 돼. 대체제가 많으면 수요의 탄력성이 커지고 그러니까 다른 이사 갈 곳이 많으면 대체제가 많으면 그다음에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받을 사람들이 많으면 그렇죠? 그러면 공급의 탄력성 힘이 더 세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없는 쪽에게 세금을 더 전가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에요. 오늘 수업은 사실 이렇게만 다 들어도 끝나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를 다 이해했으면 당연히 이해했겠죠. 그렇죠? 자 아무튼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아까 봤던 거 우리 포인트 포인트를 다시 보면 이제 한번 보세요. 조세는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결과는 같은데 그 이유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실 1번과 포인트 1번과 2번을 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엮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보면 조세의 정가 귀착이라고 나왔죠? 자 조세의 정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그 세금을 이전시키는 것 떠넘기는 거죠. 그것을 말하며 그거를 전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구에게 귀속돼요? 그렇죠? 이게 떠넘김을 당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걸 귀착이라고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떠넘긴다고 했으면 될걸. 괜히 전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정가 귀착이 이뤄지면 법적으로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달라진다. 우리가 했던 얘기를 굉장히 품위있게 했을 뿐입니다. 쉽게 안 하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조세의 부담과 초과 부담을 우리 그래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63페이지의 조세 부과의 과정 제가 요지껏 설명드린 내용을 압축해서 적어드렸고요. 요기에 대한 그림이 64페이지의 그림일 요 그림입니다. 보시면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P0 PC PS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숫자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다가가니까요. 자 애초에 시장 가격은 요 초콜릿이 캔디가 100원이었대요. 100원이었어. 근데 국가에서 세금을 T1만큼을 부과했습니다. 20원이라고 할게요. 요 세금이 그러면 이 공급자는 애초에 공급곡선이 여기 있었는데 비용이 상승했다고 느껴서 공급곡선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시장 자 이제 수요곡선과 새로운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은 요점이죠. 요점에서 요로 변했잖아요. 균형점이 그러니까 가격이 시장 가격이 올라갔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예컨대 시장에서 이제 110원에 요 상품을 팔게 되면 시장가격이 올라서 그러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110원이고요. 그리고 110원에서 세금 20원을 빼면 공급자가 수치하는 돈 즉 공급자 손에 떨어지는 돈은 얼마예요? 90원이겠죠. 그죠? 뭐 요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조세의 부과는 누구에게 했냐면 공급자에게 했지만 공급자에게 했지만 다 공급자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렇지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도 10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를 부담하는 크기가 달라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서도 지금 봐봐요. 그러면 조세가 얼만큼 부담이 되냐면 20원 Q1 그러니까 지금 요게 20원이잖아요. 요 높이가 2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Q1 곱하기 20원 만큼의 조세가 국가에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Q1이고요. 요게 T20원 이니까 요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된다? 요 면적이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깨끗하게 조세는 요 면적이다. 요 사각형의 면적이 조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윗부분 요 윗부분이 소비자가 내는 조세의 크기예요. 즉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의 크기가 요 윗부분의 네모고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예전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생산자가 내는 부분이 요 시장 가격 아랫부분인 요 빨간 네모 있죠? 자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64페이지에 국가는 세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지만 생산자는 P0에서 PS 만큼의 조세 P0-PS 요만큼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소비자에게 얼마가 얼마가 전가가 되냐면 PC에서 P0를 뺀 요만큼이 전가가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조세 수입은 요 전체 면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지금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담을 했지만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경우라고 나와있죠? 소비자에게 부담해도 그림은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 수요곡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 분석은 완전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90원에 거래가 돼서 가격이 되려 시장 가격은 내려갔지만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20원에 세금을 부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돼. 딴 거 외울 필요 없이요. 그냥 시장 가격만 110원에서 세금만큼 90원으로 내려가고 모든 결과는 똑같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하던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초과부담 있죠. 초과부담 초과부담이 어디냐면 원래는 보세요. 여기까지 Q0까지 거래가 됐었죠. 근데 조세가 부과된 것 때문에 Q1까지 밖에 생산량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과부담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이 줄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초과부담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이 삼각형 A, B 이만큼 이만큼이 초과부담 사중손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 얘기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5번이 주기해야죠. 조세 부담의 크기의 결정 자 일단 볼까요? 여기 이 얘기는 제가 방금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경우도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조세 부담의 크기의 결정은 자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론은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조세의 정가의 크기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뭐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지 똥을 한번 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5번에 밑줄 그으세요. 조세의 정가의 크기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 탄력성 여기다 동그라미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것도 밑줄 보세요. 요것도 시험제 굉장히 잘 나와요. 소비자가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조사를 전가시키므로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모든 효과가 같다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자 그 다음에 어 따라서 비만한 국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비만세를 부과할 때 조세의 전가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공급자에게 부과하나 소비자에게 부과하나 결론은 똑같다.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자 그럼 그림에서 어 우리가 그 탄력성에 의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림을 아까 나왔던 걸 여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어 조세가 이렇게 돼서 지금 요 윗부분이 소비자의 소비 소비자가 내야 되는 조세의 크기죠. 그리고 요 아랫부분이 생산자가 내야 되는 크기인데 만약에 수요곡선이 더 탄력적이라고 치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보세요. 탄력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수요곡선이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수요곡선이 만약에 탄력적으로 이렇게 좀 더 누워있는 상태의 수요곡선이 아유 그림 봐봐 이거 왜 이래 자 이거를 직선으로 해서 자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요곡선이 요렇게 하게 되면 수요곡선이 아까보다 더 완만하죠. 그죠? 기울기가 더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러면 이제 조세 부담을 어디에서 하게 되냐면 자 음 조세 부담을 이제 새로운 점이 여기에서 만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요렇게 돼서 예전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예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시장가격 기준으로 요렇게 보면 소비자는 요거밖에 안 내잖아. 위에 사각형이 줄어들었죠. 아까보다 반면에 공급자는 사각형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래프상으로 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비탄력적일 때보다 탄력적일 때 지금 수요자가 탄력적이 됐으니까 더 조세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게 보이죠? 그림으로 꼭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직성이 풀리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아셨죠? 그냥 어떻게 탄력성이 크면은 탄력성이 크면은 세금을 덜 내보면 힘이 세서 요렇게 외워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됐고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이런 예제들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1번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담하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의 크기는 공급자의 부담분보다 클 수 없습니까? 클 수 있죠. 그죠? 누구에게 부담하는지 상관없고 만약에 어 공급 그 소비자에게 100% 다 전가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의 크기에 따라서 탄력성이 크게 따라서 결성되니까 공급자의 부담분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틀렸고 옳은 거 찾는 거죠.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 우생은 감소하죠. 아까 초과부담이 생겼었잖아요. 왜? 조세부과하면 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 초과부담은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생긴다? 거래량이 줄어들어서 생긴다. 틀렸고 3번 공급자가 조세 납부에 책임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는 조세의 부담이 없다. 아니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이거 전가가 되죠. 4번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 시장 가격 상승한다. 맞죠? 조세를 부과하면 시장 가격 상승했었죠.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생산량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번에 4번 그 다음에 핵심 예제 2번 볼게요. 공급자에게 정부가 종량세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과했을 때 틀린 것 수요 곡선이 우아양하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 됩니다. 완전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이 그러니까 이거 수직이라는 얘기죠. 완전히 힘이 없네. 그러니까 세금은 누가 다 내야 돼요?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었으면 수요자가 모두 다 냈겠죠. 그죠? 오케이. 자 이재화의 수요 곡선이 우아양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 종량세는 수요자도 일정 부분 부담한다. 왜 그러냐면요. 왜 자꾸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아양한다는 말이 앞에 들어가 있냐면 수요 곡선이 직선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이거나 이렇게 수평이면 수요자가 다 내거나 수요자가 하나도 안 내거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우아양한다는 이런 단서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수요 곡선이 우아양할 때 공급 곡선이 만약에 위에서 봤던 것처럼 공급 곡선이 완전히 비탄력적이면 공급자가 다 낼 것이고 이렇게 수평이라면 공급자가 하나도 안 낼 텐데 다 전가를 시켜버려서 수요자에게 근데 공급 곡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 대각선이면 이제는 서로 일정 부분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맞고 3번 이 재화에 대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이번에는 모든 세금 내겠네요. 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니까 4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보다 가파르면 공급자의 부담이 더 커진다. 자 이런 문제가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건데 보세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공급 곡선보다 가파르면 기울기가 가파르면 우리 비탄력적인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비탄력적이니까 세금을 수요자가 더 많이 내야 되는데 공급자가 많이 낸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어요. 답이 4번이잖아요. 재화의 생산량은 감소하죠.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생산도 줄어드겠죠. 그래서 핵심 예제 2번은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핵심 예제 3번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식을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조세가 150번 부과됐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기울기 그러니까 지금 탄력성으로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여기서 뭘 구해야 되냐면 기울기를 구해봐요. 기울기 그러면 이거에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걸 바꿔야 되냐면 P로 정리를 해서 바꿔봐요. 그러면 이거는 2P 는 3-Q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은 P는 100 어 P는 Q-100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사실 앞에 붙어 있는 숫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뭘 보고자 하면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다시 P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Q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숫자 같은 거는 안 봐도 돼요. 이 Q 앞에 붙어 있는 이 기울기만 보자고 이 기울기가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울기가 1이고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이 놈이 기울기가 더 작으니까 완만하죠. 그죠? 이 놈이 기울기가 더 크니까 이게 더 비탄력적일 거 아닙니까? 이게 급경사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이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네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크기를 봤더니 여기는 기울기가 1이죠. 그죠? 기울기가 1인데 여기는 0.5죠? 2배 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150원을 어떻게 2배 내야 되니까 얘는 50 얘는 100원 이렇게 내야 된다. 자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질 때는 어떻게 한다? 먼저 이거를 P로 정리를 해야 돼요. P로 정리를 해가지고 기울기를 구해. 여기서 기울기는 P로 정리했더니 아까 0.5가 나왔죠.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P로 정리했더니 정리했더니 기울기가 1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금의 세금의 크기가 기울기가 큰 쪽이 비탄력적이니까 얘랑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250원의 조세가 부과됐는데 이 놈이 기울기가 2고 얘는 0.5였대요. 기울기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쵸? 얘가 250원 중에 200원 내고 이 놈이 50원 내는 거예요. 4대 1로 내야죠. 이럴 때는 4대 1로 오케이? 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무식하게 그림 그려가지고 하지 말고 기울기를 가지고 비교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초과부담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면 초과부담은 뭐 때문에 생각했냐면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세가 부과돼서 생산량이 더 많이 감소한 인 이 중요해 이거 동그라미 있어요.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뭐가 더 많이 생겨요?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조세를 부과하면 초과부담이 더 많이 생긴다고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력적이라는 말은 일단은 초과부담이 생긴 거는 생산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즉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중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근데 탄력성이 큰 상품이면 방금 전에 우리 봤지만 조세를 부과하면 시장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탄력적인 상품이면 사람들이 더 많이 확 안 사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생산량이 더 감소하겠죠. 훨씬 더 많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초과부담의 크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가격이 민감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상품인 사치제일수록 초과부담의 크기가 크고 비탄력적인 상품일수록 그러니까 필수제일수록 초과부담의 크기가 작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사중 손실을 즉 초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필수제에다가 세금을 많이 매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사중 손실을 줄이는 거 초과부담을 줄이는 거 그것보다도 필수제는 주로 누가 사요? 그렇죠? 서민층이 사는 거고 사치제는 부자들이 사는 거죠? 그럼 형평성에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사회 효율성을 위해서 사중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필수제다. 그렇다고 많이 부과할 수도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핵심 예제 4번 정부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자동차 휘발유에 세금 부과했대요. 틀린 거 찾는 거네? 휘발유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조세로 인한 가격 상승률보다 휘발유 수요량의 감소율이 더 작겠죠. 그렇죠?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감소율 율분의 율이 더 작잖아요. 탄력성에 대한 정확한 얘기고요. 휘발유세 부과는 소비자의 지불 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렇죠? 가격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판매자에게는 수치 가격을 하락시킨다. 맞고 3번 휘발유는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적인 상품보다 조세에 대한 후생 손실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비탄력적이니까 후생 손실은 더 작죠. 이렇게 답이 3번이에요. 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는 편이 사회 전체의 초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왜? 왜? 그렇죠? 이거 왜냐하면 공급자에게 부담하나 소비자에게 부담하나 결국 만약에 탄력성이 공급자가 더 크다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공급자가 만약에 탄력성이 더 크다면 공급자에게 부과해도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5번 장기적으로 수요는 탄력성이 되어 후생 손실은 후생의 손실분이 증가합니다. 장기적이면 단기적인 것보다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생 손실은 더 증가한다. 탄력적일수록 더 수량이 더 많이 주니까 그래서 답이 여기 3번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전혀 안하는 학생들은 이런 거 보면 휘발유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니까 조세부담은 후생 손실이 큰 거 아닌가 이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안 배웠으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왜? 이게 비탄력적이니까 후생 손실이 더 작은 거죠. 탄력적인 상품보다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은 조세는 누구에게 부담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내용. 두 번째 뭐에 의해서 전가가 결정된다? 그 결과는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초과부담은 탄력적인 상품일수록 후생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초과부담도 커진다. 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아셨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